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유적인 부탁입니다 재밌는 경기 하나를 제보하려고 해요 2022년 2월 16일 오후 10시경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허무하게 제가 좀 잘한지 못해도 못한지 몰라도 거의 막혔고 이제 수비 시작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상대 3명이 할리우드 천장 위를 뚫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천장을 뚫고 다닙니까 신기하고 또 족같았습니다 아니 브론즈들은 파라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맵둘로 3명이 위에서 있으면 정신 사나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으로 제보 겸 하소연도 해봅니다 고집 센 딜러 유저라 여유가 되면 제 딜러도 한번 평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들 공수 전환이 된 시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지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브라를 꺼내드는데요 순간이동기를 던져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봅시다 토르비온도 놀랐어요 이거 지금 뭐지? 저거 어떻게 한거지? 놀란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두 번째 작전을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아 시메트라를 어? 어? 저기다 시메트라가 순간이동기를 깔았죠 어? 뭘 알았다고 합니다 어? 어? 계획 범죄에요 네 아 솔저까지 들어오는 모습 어 이거 뭐죠? 계획된 범죄입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자 여기서 또 뭔가를 하죠 아 이런거 대체 어디서 알아내는걸까요 이거? 아 대단하 아 아 이게 그냥 광클하면 되는데 이거 바본가? 뭐하는건가요? 멍청해서 이런가요? 아 네 갈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죠 게임을 열심히 해서 정수를 올리려고 했더니만은 이제 안되니까는 이런 이상한 버그와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정수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날아다닙니다 3 2 1 아 따라오고 있는 팀원들 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 자유경쟁전 자 이 공격이 이게 하늘에서 이 지금 자 아나씨가 이 굉장히 당황한 모습인데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거야 아니 이게 뭐지 오 뭐죠 오 아니 와 이거 무슨 와 이거 무슨 이게 무슨 아 아 멍청해서 예 이거 멍청해서 이렇습니다 생체장은 깔면은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 좀 멍청해서 모릅니다 예 생체장을 자기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 깔았지만 예 어림도 없다 생체장은 여기 깔려버렸고요 본인은 위에서 힐을 받지 못하고 머리가 뚫려 죽은 모습입니다 아 아 용원까지 써보면서 막아보는 레드팀 아 위로 그었지만 닿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유리천장이 있어요 예 아 아 이것이 말로만 듣던 유리천장인가 아이고 닿지 않습니다 너에게 닿기는 아하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대체 와 와 이거 무슨 바스티온 바스티온 자 위에를 보세요 에코를 죽여야죠 아 아직도 에코의 존재는 눈치치치고 상관없어요 지금 에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하하하 와 개심 진짜 아 에스윙 이거 뭐 한 번입니까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대 두 대 한 대만 더 아 깔끔한 에임으로 잡아주는 에이 아나씨 그러나 대거점이 밀렸고 최선을 다해 막아보지만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마는 빨간팀입니다 야 혹시 보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거 한 번 해볼까 어 나도 한 번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어 저렇게 해서 이기면 개꿀인데 하는 분들 여러분들 예 3일 전합니다 3일도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영구정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돈이 날아가는 시점이 3일이 안 걸립니다 이걸 악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정은 바로 그냥 요단각 익스프레스에요 혹시라도 이 이걸 보고 어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 예 따라하실 분들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아 죄송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캐서디가 아니라 이거 바스티온 같은 거 하면 너무 사기하니까 자힘도 되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악용하는 순간 바로 그냥 요단각 익스프레스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오는지 알리지 않고 어 제가 따로 제보를 할게요 그 관계자분한테 빨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근